안녕하세요. 주이탈자 안교수입니다. 오늘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죠. 오늘 나온 이슈가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볼게요. 리버세라비 병용요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간단히 중요한 점만 보게 되면 리버세라비 병용요법, 부심, 피질하면서 뛰어난 임상효과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31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아스코 아스코에서 신장 그리고 방광암 분야에서 10대 연규 결과로 선정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간암치료제를 다뤘던 면역한 암체 캄켈레주마 병용요법이 결국은 다른 암까지도 기타암까지도 치료효과가 놀랍게 보였다라는 거죠. 임상진행 결과 무진행 생존기간은 12.6개월, 간암치료제가 23.8개월이었죠. 결국은 뭐냐면 거의 완전관의 수준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주가의 상승의 트리거는 분명히 여러 가지로 나왔다. 이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HLB 테라퓨틱스부터 시작해서 제약 그리고 생명과 이런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잘 보게 되면 테라퓨틱스의 주가는 이미 사전적으로 이렇게 멀리 올랐고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그 부분에 갭을 메꾸고 있다는 거죠. 우린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맞습니다. 이 테라퓨틱스라는 종목, 자회사의 교모세 포종, 이 부분은 결국은 리보세나믹과 캄켈리주마의 병용요법을 벗어났다는 거죠.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항상 모든 계열사들은 대동소의한 주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HLB가 그동안 신장암, 방광암, 유방암, 난소암, 그죠? 여러 가지 암들에 대한 적용증, 이 부분이 효과를 보였다라는 이슈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사실은 지금 초점을 10년 동안 기다렸던 부분이 어떤 암을 대상으로 한 거죠? 가장 시장 규모가 큰 간암치료제를 대상으로 해서 달려왔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빼고 다른 신장암, 방광암, 난소암, 유방암 이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 결국은 지금에 대한 주가 훼손율은 터무니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시장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6만원대 밑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반드시 기회입니다라고 해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을까요? 그 부분은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전환사체에 대한 부분을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재료보다 중요한 건 시장에서 이 재료를 받아들이기 위한 뭐죠? 네, 자세라는 거예요. 수급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컨버터블 본드라는 걸 한번 우리 슬쩍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용보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입니다. 600억의 전환사체를 발행했다. 그렇죠? 그런데 1%의 금리를 준다. 고금리 시대에 누가 1%를 원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세력들이 등장을 했는가? 이 부분을 쭉 내려서 보다 보게 되면 JJSX이라는 회사가 나올 겁니다. 자, JJSX은 뭐 하는 회사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작전 세력이죠. 김복덕이 1대14의 무상자를 단행했던 소울옥스의 전대표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들어와 있다는 건데 이들이 90억, 10억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금액적으로 그렇게 작은 수량은 아닙니다만 이 가격을 봐야 돼요. 가격 잘 보게 되면 79,670원에 발행을 하긴 했지만 최장, 최저로 낮출 수 있는 가격이라는 명단이 등장한다고 했죠. 그 부분이 55,769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만원 밑에서는 그들의 박스권 내에서 79,000원과 55,000원 이 사이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어떤 상승의 트리거를 줄 겁니다. 자, 받아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영상을 제작했었죠. 결국은 이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셨나요? 영상을 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조금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풀이 과정 그리고 진양권 회장은 어떤 그림을 통해서 주가의 등폭을 반복적으로 이어낼 수밖에 없는가 그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전부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로는 대응이라고 해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대응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죠. 근데 이제 이 대응이란 뜻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손실을 보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가 한방승부를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건 알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일 때 시설 문제에 대한 오류가 있었다. 아니다. 공정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갑론을 받기 뚜렷하죠. 결국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어떠한 부분인지 도출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FDA는 거부사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풀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중 무역 갈등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중일이 다시 모였죠. 자 생각해보세요. 한중일이 다시 모여서 지금 나오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회담. 이걸 미국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물론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한국은 미국과 그리고 중국선에서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고요. 근데 미중 무역 갈등에서 항서제약의 캄켈리주맙과 리보세나베 이 두 개를 병용요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FDA는 그렇게 썩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이 시간이라는 부분을 풀어가는 과정은 아마도 이 부분이 등장을 할 겁니다. 진양고 내장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런 노이즈가 일하는 제조공정이나 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스턴 사무소를 개설했었죠. 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걸로 갈게요. 약가는 조금 올라갈 수 있더라도 경쟁자인 누구죠? 로슈 가람치료제 시장의 1등이죠. 얘네들하고의 경쟁력을 이기기 위해서 약가를 낮출 수밖에 없었던 진양고 내장이지만 미국을 선택하게 되면 이 부분 완벽하게 풀릴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단발적으로 풀려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진양고 내장 입장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은 이렇다 저 부분은 저렇다 31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아스코에서도 분명히 이런 갑론을박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시장에 도출하면서 주가의 등폭을 이뤄내긴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이 HLB 하나만 공약하는 것이 아닌 이 HLB 제약 그리고 HLB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HLB 테라피틱스, 교모세포종을 다루는 이 종목 하은가 칠 때도 얘는 거꾸로 프로스권까지 끌어올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관련 계열사의 주가 흐름 이 부분의 타겟을 보면서라도 우리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랄까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걸면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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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손절하세요. 하은가가 이런 반 미친놈들 이런 놈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제가 펀드매니저 생활 3년 전에 은퇴내긴 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도와드릴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을 제작했던 이 부분의 영상을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시나리오도 전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은가를 푸는 그 다음날 제가 영상을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었는데 간단히 볼게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걸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 진양고내장의 의도를 우리 한번 이해해봅시다. 라는 거. 자 보도록 할게요. 최종 전략도 여러분들께 영상에 첨부해드릴 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쥐다자 안교수입니다. 자 HLB. 오늘 일단은 낙폭을 줄이고 상승폭을 조금 둔해하고 있지만 오늘은 분명히 상방에 대한 무게를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이런 부분은 갈 수 없겠지만 오늘은 매수 기회입니다. 다만 단발적이고요. 이유는 자 전일에 있었던 부분이 생명과학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제 하한까지 받지 않고 오히려 반등을 줬어요. 마이너스 네 13.87% 그리고 HLB 제약이라는 종목은 사실 이 HLB의 가장 유관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27%의 급락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그 리보세라빕과 캄켈리주마 이 둘에 대한 병용요법에 대한 부분을 FD에서 거부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거부라는 표현은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화내실 수 있으니까 좀 제외를 할게요. 근데 55,000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년 3월 8일 날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양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데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이 부분에 전환사체에 있는 애들을 손실을 보지 않게끔 왜? 엄청난 세력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들 이미 만일에 4만 5천원에 끝나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끼만한다. 근데 이자가 1%밖에 안 된다. 그럼 이들이 원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냥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해주면 안 되냐? 왜? 이미 손실을 본 제3자 배정 컴포터블 본드 C위 사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본인들한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더 투자하겠다. 그럼 평당가 낮출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봐야 될 거는 재료보다 중요한 건 꿈이라는 거죠. 지금 소위 말하는 쩐주들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소지섭이 JJS 그죠? 소룩수 자금이 1500억이 넘는 사람이에요. 자 소룩수 보여드릴게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 자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결국은 55,000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지섭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쭉 보시게 되면 소지섭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얼마의 가격에 얘네들은 최대한 낮출 수 있는가 79,670원에 발행을 하긴 했었지만 가격 주가가 빠지게 되면 최소한의 55,000원 가격은 지켜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는 거죠. 그렇네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노선을 잡을 때 우리는 55,000원이라는 그 부분의 단기적인 상방만 일단 봅시다. 자 지금은 매수해야 될 거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55,000원이라는 부분만 우리는 일단 단기적으로 바라보는데 알 수 있는 사실을 들으면서 자그만 호재도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캄켈리주마밤에 대한 부분 테라피틱스에 대한 부분 이런 신호들에 대한 부분을 전부 자 이 부분의 전환사체 세력들은 분명히 자 봐요. 관련 계열사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따졌을 때 한방에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아닌 이런 관련 계열사들을 통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낼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의 전환사체 세력들은 분명히 손실권이다. 그쵸? 자 깔끔하게 전환사체 세력들은 손실권이라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주가의 끌어올림을 보일 겁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5월 21일 HLB 시조가 매수합니다. 전반적인 금리 분위기상 매력 여건이 좋습니다. 재료보다 중요한 건 시장의 여건과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매도 타점을 라이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자 매수 타점입니다. 5만 5천원이란 단발적인 그쵸?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었어요. 자 오늘도 역시나 도와드리고 있고요. 뭐 아리바이오라고 해서 소룩수 소룩수 손실 많이 마신 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 시장보다는 빠를 겁니다. 이 소룩수 이제 오늘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마리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HLB HLB 한 번 지금 볼게요. 이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수익 나신 분들은 계좌 내역을 좀 보내주시라고 해서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를 보게 됐더니 좀 많은 수익을 보셨더라고요. 자 이 부분이네요. 자 HLB 제약 중앙첨단소 제우리기술 자 기타 다른 종목들도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는데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어제 날짜 27일 4시 17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실을 보는 종목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의 산업을 이제 이해하고 생명과 그리고 테라피틱스 그리고 HLB도 꾸준히 이렇게 자 HLB 진짜 잘하시네요. 자 오늘은 또 수익률이 더 좋아졌겠죠. 자 이따 인증문자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시장의 전업종을 다루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자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010 4822 8706 입니다. 자 이쪽으로요. 여러분들 H 그리고 텔레라고 해서 보내주시겠어요? 텔레 텔레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방 링크 주소 보내도록 할게요. 라이브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브를 통해서 오늘도 6만원 넘어가는 이 주가에서 단발적인 5만 5천원은 지켜낼 것이고 그 위에 대한 부분을 우리 또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시죠. 근데 다이렉트로 8만원 9만원 10만원 가겠다 이럴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항상 이 충격을 줬던 종목은 어느정도의 변동성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0104822 8706 입니다. 이쪽으로 H 그리고 텔레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이 방 입장으로 원하시는 주위 분들도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승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3천만원 가지고 손실을 보신 분들도 그죠? 이렇게 4억까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HLB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항상 피하지만 마세요. 자 시장에 이 수급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면서 한번 나아가보도록 하시죠.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HLB의 리버세납과 캄렐리주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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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부분이 언제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걸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장에서 반응하는 부분 중에서 특정한 이슈들 있죠? 31일과 1일까지 4일까지 에 대한 아스코 그리고 HLB 생명과학에 대한 유상증자 이벤트 이걸 보면서 이게 아마 신주인수권도 제가 여러분들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말씀해 드렸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신주인수권도 하나의 투자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었죠. 이때 당시에 어떻습니까? 180%의 변동성을 일으켰죠. 정확히 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죠? 테라피틱스도 마찬가지고 번외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도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어요? 자 공부방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 자료 보내드릴게요.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HLB 시나리오 현실적인 대응 전략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아직 보도해지 않은 자료에 대한 내용도 제가 얻을 수 있는 펀드매니저 에네리스 후배들 대상으로 다 모아놨으니까 이 자료도 여러분들 반드시 첨부해드릴 거니까 반드시 부담 없이 제 폰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 그리고 구독이든 아니면 텔렉 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